안녕하세요. 데일리플루트TV의 BJ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책집 편성입니다. 방구석 플루트 방구석 플루트 라이브라는 이 이름을 짓고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저와 함께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오손더선 모여서 수다도 떨고 플루트 거민도 좀 하고 사회적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봤거든요. 네, 이번 주제는요. 사계절에 대한 주제를 좀 여러분들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주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베토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베토벤은 어떤 사람이었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요. 그 다음에 방구석 플루트 꿀팁 대방출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언제라고요? 3월 23일 오후 2시입니다. 네, 여러분들 방구석 1열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실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3월 23일 오후 2시에 만나요. 자, 그러면 그날까지 안녕. 안녕. 4월 24일 오후 2시입니다. seem then.